기다려 앉아 앉아 손 손 우와 손 옳지 하시면서 옳지 아 이쁘다 기다려 하이파이 하이파이 예아 하이파이 예아 잘했어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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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안 엎드려 손 아니 잘했어 이게 쥐라고 생각을 하게끔 천천히 움직이게 해 땅에서 여기 큰 개 좀 봐도 돼요 어머 진짜 얘 들었는데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문이 있는데 우와 차오차오다! 오, 매력있어. 그리신 왜 또 있냐? 비욘세. 어머, 비욘세. 비욘세 닮았어. 매력님, 공주님. 매니아층 1위. 잠만 보이리 안 하죠, 1위. 인자 보자. 아유, 이뻐라. 아유, 이뻐라. 아유, 이뻐라. 상관이야, 강아지가. 탁, 탁, 뭔가 있었어. 아, 그래, 인자 앉아있는구나. 차오차오가 있었어. 아, 귀여워. 차오차오. 고창석. 예? 고창석. 고창석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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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귀여워. 차오차오. 아, 아니, 너무 귀여웠어. 진짜 잘 됐다. 어머, 어떻게 완전 고창석이요?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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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 너무 귀엽다. 어머, 대박이다. 오, 신기해. 지져, 지져. 어머, 어머. 우와. 우와. 우와, 신기해. 어머, 어머. 앉아. 쩍. 쩍. 우와. 오, 귀여워. 창석이, 이리 와. 다시 와. 왜? 선배님. 고창. 창석이, 앉아. 뭐야? 앉아.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. 어떡해. 아, 진짜 고창석이네. 사실 애견카페를 가보고는 싶어서 이제 가게는 됐지만 남편이 그렇게 강아지를 진두지휘하고 예뻐해 주고 챙겨주고 이런 모습이 되게 남자다웠어요. 또 한 번 반하게 됐던 순간이었어요. 이제 쉬어. 이제 강아지들. 나도 와이프랑 놀아야 돼. 강아지들 쉬어. 아, 좋아. 이렇게 딱 입고 TV 보고 싶다. 이게 신혼집 2층인 거야. 소파에 이렇게 딱 안겨 놓고 안겨 놓고. 야, 누가 콧구를 돼. 콧구를 줘. 자? 어. 자? 금세.